슬럼프의 우는 마음 나 어떡해 이대로 쥐쥐 앉을까봐 더 이상 하지 못할까봐 어디로 갈지 막막한 한시 비틀비틀 술에 취했지 나는 가슴대 알바를 띠네 내가 갔었는지 모르겠네 음악을 한지 10년 지났지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고 난 곳 작업실을 내고 올인을 했네 쇠비 없어 나 허리 휘겠네 선배가 쥐서 난 알바를 떼이고 일당을 받아서 불질을 하고 목만 쉬던 쓴스를 나 입에 털어놓은 쓴스리 아무리 난 생각해봐도 이 바닥에 선물이 가는데 대나니 몇인데 때려쳐야만 해 술김에 다짐해 피아노를 바깥을 내버렸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이야 또다시 찾아 드는 슬럼프의 우리 마음이야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이대로 쥐쥐 앉을까봐 더 이상 하지 못할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이야 또다시 찾아 드는 슬럼프의 우는 마음이야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이대로 쥐쥐 앉을까봐 더 이상 하지 못할까봐 어제 난 마신 술 때문이지 머리가 깼져 나 갈 곳만 갔지 목이나 말라 냉장고에 가물을 난 찾지만 통통비였다 빠른 침에 삼켜가면 한참 되는게 없다 두덜두덜 흥시렁거리면서 난 갈 일도 없는데 웃으립지 그런데 어제까지 멀쩡해 보이던 내 피아노가 이상해 어제까지 잘 미리 찍었지 그런데 왜 반토막이나 있지 이놈의 몫을 맘에 쓰디쓴 자악이 많든 자기가 맨날 음악을 첨내 술 재면 토해 하지만 이번엔 너무 심각해 나 원상가에 가서 보는 대회 비싼 것만 있는 건데 똑같은 피아노보다는 조금 더 좋은걸 사야 의미있는 건데 그래야 음악이 완성도 가야지 6개월 할부도 사버리고 열심히 벌고 갚으면 됐고 인생 지사 세용지만 거울 피아노 집에 들고 와 설치를 하니 눈물이 나와 웰서와 할부가 매달 90만 음원수위급 매달 웃음만 차트엔 없어 방송도 없어 공연도 없어 수익은 우스 사법적인 거에 물들지 말게 라고 말한 나도 오늘 괴롭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이야 또다시 찾아 드는 슬럼프의 우는 맘이야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이대로 주저앉을까봐 더 이상 하지 못할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이야 또다시 찾아 드는 슬럼프의 우는 맘이야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이대로 주저앉을까봐 더 이상 하지 못할까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이대로 주저앉을까봐 더 이상 하지 못할까 어떻게 나 어떻게 나